아 지금 여기 마산 최행도원 사무실 앞입니다. 최근호 후보 진경호 후보가 방금 마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관계입니다. 차를 대는 거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곧 나오겠습니다. 지금 일부 차들은 다른 일정을 위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죠. 한동훈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7월 21일 청당대회를 일주일 남겨두고 여기 마산 합포구 배환로 센터 빌딩 8층에 최행도원 후보 사무실에 방문하여 지지자자들을 만나 연설하고 곧 여기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금 밖에 32도 제가 먼저 33도 무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보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동훈 후보도 방금 모습을 보이네요. 장동훈 후보도 방금 모습을 보이네요. 이 친구 인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지금 팬들과 셀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팬들은 지금 쌓인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흡 인기가 좋네요 전부 여성팬들이네요 환상을 져야하고 지금 한동흡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뒤탕 감색 상의에 지금 셀카 팬들과 센카를 찍고 있습니다 셀카 주문이 많네요 지금 간이발 문이 열리고 화이팅! 한동흡 화이팅! 한동흡! 한동흡! 찬양의 성찰을 했습니다 나도 덮어갖고 못들어 못 올라가가지고 난 벌써 투표했는데 방금 시혼하는 제 여동생이 제법 오빠라고 한동흡을 떠나가고 떠났습니다 방금 저는 이미 투표했습니다 장동흡 후보 장동흡 최고위원 진종흡 최고위원 후보 이름이 갑자기 주지 않는데 박 앵커 출신 그거 다 투표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